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탱이 형 김승훈이에요. 자, 지금 시기가 이제 8월인데, 뭐 다들 뭐 이제 요즘 같은 시국에도 사실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가더라구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 이제 자녀들이 있는 층이 보통 40대, 50대잖아요. 40대, 50대 그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 50대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뭐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휴가철에 굳이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실 애들 현장 체험 학습이 좀 주가 되긴 하죠. 애들 방학 숙제 그 한 장 채우려고 음, 뭐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근데 좀 사실 좀 그런 경우 있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방학 때 과제를 내줘가지고 이 학기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보니 사실 겨울에 비해서 여름에 좀 그런 약간 숙제를 위해서 여행을 가는 그 가정이 좀 많더라. 특히 휴가철에. 근데 사실 음, 제가 방학 시즌 때 제가 막 혼자서 막 다른 지역 박물관 가본 적도 몇 번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면요. 진짜 방학 숙제하려고 온 애들 진짜 천재야. 사실 그래서 솔직히 박물관 이런 데는 사실 방학 시즌 때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요. 그, 딱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딱 시험 끝나고 놀잖아. 시험 끝나고 놀 때 한 시험 끝난 날쯤에 딱 하나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진 왕창 찍어두는 거야. 그리고, 네. 오, 이거. 그, 시험 끝나고 딱 방학 직전에 갔다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나름 그 방학 숙제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리포트 자체는 방학 때 쓰거든.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어쨌든 저는, 네. 저는 뭐 이제 요즘 같은 휴가 시즌 때 사실 이때 여행, 멀리 여행은 잘 안 가요.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휴가철이니까 막 가족 여행 가고 막 그러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휴가철이 아니거든요. 음, 나같이 이제 뭐 특정 스포츠 종목을 중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스포츠 시즌이 끝나야지 휴가를 가요. 특히, 뭐 야구를 중계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 스포츠 관련 컨텐츠 하는 분들은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 휴가를 가죠. 어. 보통 한국 시리즈 끝나면 휴가 가요. 11월, 뭐 11일 이때쯤에 막 휴가 가는 분들 많더라고. 하여간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어쨌든 쉬는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뭐 방송이 좀 더 안정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쉬는 시기가 알아서 정해지겠지만 자, 어쨌든 제가 뭐, 뭐 대학생일 때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생활 초년생이라든지 이럴 때 막 그 여행도 다녀보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는 이게 그 추억으로 그냥 이제 묻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변수가 좀 뭐 어릴 때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여행이 그 앞으로 이제 연중 상시 가능하게 될 거라고 저는 이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바로 오늘 제가 이 준비한 주제하고 비슷해요. 바로 새롭게 바뀐 네일로 이용법 네 네일로 두 번째 이야기라고 이제 코레일에서 원래 올해 네일로 발매 없을 줄 알았거든요. 올해 네일로 발매는 코로나 때문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아예 정비를 해가지고 그 네일로를 아예 새롭게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네일로는 이제 코레일에서 발권하는 일정 금액이 정의권이죠. 그래서 코레일 열차를 일정 기간 자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행권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발매되기 시작했고요. 딱 내가 대학교 2학년 그때쯤부터 발매돼서 사실 처음엔 난 몰랐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근데 정작 제가 네일로를 갔던 시기는 졸업하고 갔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만 25세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만 25세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만 25세 생일이 내가 그 2012년이었어요. 아마 2013년? 어 그 어쨌든 나이제한이 조금 올라가는 뭐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근데 가끔씩요 네일로가 뭐 나이제한이 일시적 폐지 막 이런 게 생길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문자로 올 때가 있어. 음 제가 그 코레일 그 멤버십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가끔 문자가 오는데 어쨌든 2020년까지 시즌 1이 매 방학 시즌 때마다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은 6월부터 9월까지 티켓이 있었고 겨우방학은 12월에서 2월까지 티켓이 있었어요. 음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발매가 중단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2020년 여름 시즌 2가 나왔어요. 아 참고로 이 컨텐츠는 뭐 코레일로부터 어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뭐 광고를 받고 뭐 이런 거 1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설마 나같은 학교한테 그런 광고 제의가 들어오겠어? 젠장 자 그래서 네일로 시즌 1이 어땠냐 그래서 네일로 시즌 1이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굳이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코레일 고객들을 모셔서 하는 코레일 고객 대표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사실 고객들 중에서 어 이거 며칠씩 한번 그 부재한 패키지로 연차 여행을 하는 서비스 한번 해보자. 방학 때 학생들을 타겟을 하면 이거 대박일 것 같다. 해서 나온 게 네일로예요.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매니아들 중심으로 원래 처음에 이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2007년에 계획이 돼가지고 그 방학 시즌을 중심으로 발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5일권 7일권 있었고요. 가끔 9일권 있었고 그리고 3일권도 있어요. 요즘은 단기 여행 3일권도 있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열차를 가는 길 오는 길만 탈 게 아닐 경우 이 네일로를 밟거나 할 경우 그러니까 한번에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였어요. 뭐 광주 목포 여수 뭐 아니면 뭐 창원 부산 포항 뭐 이런 데처럼요. 정말 그 종점 끝지역 있죠. 이 지역들은 평소에 기본 운행이 운행이 겁나게 비싸잖아요. 기본 운행이 겁나게 비싼 노선 종점 장거리 코스들을 이 티켓을 이용해서 한 번만 왕복을 해도 교통비에서 이득이에요. 진짜 이 네일로 티켓 끊어가지고요. 진짜 부산 한 번만 갔다 와도 이득이에요. 부산까지 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제일은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포나 여수보다는 부산가는 게 더 비싸거든요. 부산가는 길거리가 부산가는 철도 거리가 400km가 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을 갈 경우 개이득이죠. 그래서 원래 2007년 첫 발매 당시 5일권 기준이 4만 5,700원 이었어요. 5만원 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 때는 3일권이 5만원까지 올라가고 5일권이 6만원 7일권이 7만원 네. 그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저는 7일권 끊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편도우님이 2만원에서 3만원대인 지역을 한 번만 왕복해도 내일로 티켓 비용 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한 번만 왕복해도 진짜 이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저는 이 내일로를 한 번 딱 7일권으로 해가지고 그 근데 이건 시즌1 얘기예요. 자 저는 시즌1 때 그래서 내가 아마 2013년 때 한 번 갔을 거예요. 2013년 때 그 당시에 나이 제한을 딱 그 넘어가기 직전에 딱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내가 숙박비용 이런 것까진 다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냥 보고 싶은데 좀 보고 오려고 진짜 7일권 끊어서 그중에 이제 주말 이틀은 그 이제 다른 서울에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냥 주말에는 안 탔고 평일에만 다섯 번을 다섯 번을 다른 지역을 갔다 왔어요. 다른 지역을 다 왕복을 끊었어요. 다 장거리로만 끊었어요. 음 다 장거리로 끊어가지고 그 이제 뭐 포항 갔다 오고 목포 갔다 오고 군산 갔다 오고 뭐 그리고 이제 여수는 맨날 명제 때마다 갔었으니까 순천방 국제정원 박람회 끊었고 음 그리고 부산 당일치기를 해봤죠. 진짜 이럴 때 아니면 해볼일이 없는 서울부산 당일치기라는 걸 해봤어요. 음 근데 모르겠어요. 역에 내리면요. 일단 역까지 보통 해당 지역에서 버스가 운행을 하죠. 음 해당 해당 지역에서 다 역까지 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지역들이 그리고 요즘은요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는 지역이 많아요. 특히 티머니 같은 경우도 티머니가 되게 여러 지역 호환이 많이 되거든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쓰는 웬만한 교통 패스카드는 대중교통 패스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다 돼요. 간혹 안 되는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간혹 택시들이 탁 그 카드 결제를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에 가면 특히 교통을 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편의점 이런 데가 아닐 경우도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금을 준비하는 게 사실 좀 좋기는 좋죠. 근데 지방은요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대중교통 편의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음 일단은 대전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런 그 진짜 그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의 경우는요 일단은 역에 가면 바로 그 지역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광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광주는 광주역이 아니고 광주송정역이에요. 음 광주송정역이 배차가 훨씬 많아요. 호남선 본선이기 때문에 광주선은 지선이거든요. 음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동대구역이 배차가 훨씬 많고요. 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만 25세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2019년 여름부터요 이 내일로 시즌1의 연령 제한이 만 34세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학교를 늦게까지 대학을 늦게까지 다니는 사람들도 막 늘어나고 원래 이 만 25세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만 25세 기준이 그 만 19세 때 대학을 들어가니까 보통 한 딱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이용할 수 있는 나이대였던 거야. 처음에 만 25세는. 어쨌든 근데 연령 제한이 올라갔었는데 연령 제한이 올라갔었는데 2019년 여름부터 이게 한시적으로 올라갔었고 근데 2020년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 이 내일로 이용객들이 팍 줄었죠. 그러니까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면서 2월에 이용객이 팍 줄었어요. 자 그래서 발매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2020년 7월 21일 이 제도를 이제 재정비를 한 거야. 이제 작년부터 그 나이를 제한을 올린 거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 아예 이게 서비스를 연령대에 따라 나누자 해서 이 내일로 서비스 전체적으로 보면 연령 제한이 없어졌어요. 아 물론 그 만 25세 이하들을 위한 그 할인된 요금 패키지가 있어요. 이 유스 티켓이 기존 내일로 티켓하고 똑같아요. 유스 티켓 만 25세 이하로 똑같아요. 기존과 같이 방학 시즌에만 발매가 돼요. 방학 시즌에만 발매가 되는데 2020년 올해 한정에서 시즌 한정이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관광 서비스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업계가 그래서 이 업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살려주자 해가지고 유스 티켓이 2020년에 한정해서 연중 운영이 돼요. 연중 상시 운영이 돼요. 아무래도 대학생들 온라인 수업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잘만 하면 오프라인 수업이 없는 기간 동안 여행을 갔다 올 수도 있거든. 꼼수를 써가지고 뭐 실제로 그럴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는 이 유스 티켓이 만 25세 이하인데요. 2021년 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만 34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만으로 33세거든요. 네. 내년 2월까지 이 유스 티켓을 쓸 수 있어요. 개이득이죠. 아마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제가 아마 만약에 좀 여유가 심적인 여유가 생기고 경제력 여유가 생기는 시기가 되면 아마 한시적으로 써볼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어덜트 티켓 만 26세 이상으로 연중 상시 운영이 가능해요. 연중 상시 운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연중 상시 방학 시즌이 아니더라도 끊을 수 있고요. 예전에 하나로 패스라고 있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연중 상시 운영으로 바뀌고 아마 이 유스 티켓 보다는 조금 비쌀 거예요. 정확한 요금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일단은 어덜트 티켓은 유스보단 비싸요. 아마 기간도 조금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휴가를 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공통점은 명절 연휴 특별수송기간이 있어요. 코레일에는 그래서 명절 연휴 특별수송기간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뭐냐 그 경부 경전 동해선 하고 그 다음에 호남 호남 전라 장항선 이렇게 시기 날짜 나눠가지고 수강신청 받는 날 있잖아요. 그때 열리는 티켓의 기간은요. 일반적인 예매는 안 돼요. 내일로 티켓도 이용 못해요. 이 기간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 명절 특별수송기간에 코레일톡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요. 이 특별수송기간에 그 특별예약을 받았다가 이 예약을 취소해서 생기는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근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중 상시 운영이 되는 어덜트 티켓은요. 한 사람당 연간 4번씩 밖에 구매할 수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분기별 한 번씩 갔다 오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처럼 특정역에서 구매해서 그런 게 있어요. 특정역에서 우리역에서 사면 뭐 이런 서비스 있어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넷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어. 그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그 구매를 해가지고 뭐 이제 그 패스 목걸이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패스를 쓸 수도 있고요. 그 근데 이제 옛날에 시즌1 때는요. 이 패스만 있으면 그냥 탈 수 있었어요. 그냥 그 일반 열차 여객역에는 개찰구가 그 개찰구에서 그 검표하는 게 따로 없잖아요. 지하철처럼 검표하는 게 따로 없어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그냥 역 타는 곳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그냥 그 입장권을 그 무인티켓 발권기에서 입장권 공짜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갔다 오는 방법이 있어요. 아 물론 그 이제 일부 여객 한에서는 이게 지하철역하고 개찰구가 똑같아가지고 검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입석 또는 자유석을 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석하고 자유석이 원칙적으로 발권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좌석 배정을 받고 탈 수 있어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연속 7일권 또는 선택 3일권으로 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차를 안 타는 날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행 계획은 자유롭게 짜. 그래서 뭐 이동하는 날 머무르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무르는 날에는 열차를 안 타. 그래서 뭐 날짜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짜를 고르는 거고 그리고 열차 선택폭이 확대가 됐어요. ITX 청춘도 탈 수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안 됐는데 ITX 청춘도 탈 수 있게 됐어. 근데 사실 ITX 청춘은 왜 허용이 됐냐면요. 몇 년 전에 한시적으로 서울대전 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용산 대전 사이에 약간 통근객들을 위해서 ITX 청춘을 열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ITX 청춘이 정차하는 역이 어떤 어떤 역이었냐면요. 기본적으로는 ITX 새마을하고 똑같은 역이에요. 다른 역들은 새마을하고 동급으로 요금이 동급으로 맞춰졌거든요. 이때 요금이 동급으로 맞춰졌는데 단 서울에서의 정차역이 달라요. 서울에서 정차할 수 있는 역이 일반적으로 여객열차는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을 정차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ITX 청춘은 지하철하고 똑같이 고상홈에 밖에 정차를 못해요. 그래서 그 천안역하고 천안역 조치원역 대전역에는 임시로 고상홈 승차가 가능하게 시설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역이 평택역 수원역 그 다음에 평택역 수원역 그 다음에 서울에 들어와서 신도림역을 정차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신도림 노량진 그리고 용산역 이 세 역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ITX 청춘이 경부선 운행을 할 때는 근데 이 신도림 노량진 용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인선 특급열차의 정차역이에요. 지금 경인선 특급열차가 서울에서 구로 신도림 노량진 용산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용산역은 끝나는 역이에요. 이 급행선로가 끝나는 역이고 구로역은 신호문제로 정차하는 역이고 그리고 신도림역 하고 노량진역은요. 2호선하고 9호선을 연결시 환승해주기 위해서 정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TX 청춘이 경부선에 운행됐던 이유는 그거예요. 영등포역 보다는 2호선하고 9호선 이용객들을 받기 위해서였던 거야. 응. 그래서 운행했던 역이에요.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ITX 청춘이 경부선을 어떻게 운행을 했냐면요. 그 평택역까지는 평택역까지는 그 1호선 급행열차가 다니는 2선으로 운행을 했어요. 응. 그래서 종착역이 서울역이 아니라 용산역이었던 거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평택역 지난 다음에 거기부터는 이제 1선으로 운행을 했지. 뭐 어쨌든 뭐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누리로로 운행을 했다면 누리로는 무궁화하고 동급이거든요. 누리로의 특징은 고상홈 저상홈 정차가 둘 다 가능해요. 그 열차 출입문이 그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평평한 모양의 발판이다가 그 문이 열릴 때 승강장 높이에 따라서 계단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 박스 밖에서 서있어야지 노란색 박스 안에 서있으면요. 자동문이 안 열려요. 음 누리로를 이용할 땐 그걸로 조심해야 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루에 최대 두 번까지 좌석 배정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야. 내가 오늘 이 내일로 티켓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한 오늘은 한 정선이나 태백쯤 가서 하룻밤 자고 싶어. 근데 중간에 아무래도 제천이 좀 큰 역이잖아요. 제천에 내려가지고 그 제천역 앞에 그 뭐 시장가 이런 데서 한 번 중간에 내려서 밥을 먹고 가고 싶어. 이런 경우는 일단은 청량역에서 제천역까지 좌석 배정을 받아서 가. 그리고 내려. 그 다음에 제천역에서 뭐 정선이면 민둥산역이죠. 민둥산역이나 뭐 아니면 이제 태백이면 태백역 아니면 동해까지 갈 거면 동해역까지 그렇게 좌석 배정을 받아서 이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강릉까지 가고 싶다 하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루 두 번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현재 동해역에서 강릉역까지는요. 누리로로 셔틀러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냥 그 티켓에서 따로 끊어서 타세요. 그냥 그 구간은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 구간 정도는 그냥 그 누리로 셔틀로 구매해서 타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음 내일로 티켓하고 그냥 별개로 타는 게 나아. 그 구간은 그 봉해 묵호 정동진 강릉은 그 구간이 왜 누리로 셔틀로 바뀌었냐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 이제 KTX가 강릉역하고 동해역을 두 군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정동진역하고 묵호역도 KTX가 정차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는 사람들이 무궁화로 정동진 갈 일이 없단 말이야. 거의. 왜냐면 무궁화로 동해역을 가려면 저기 제천으로 돌아서 가야 되거든. 그 만족역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횡성을 해서 간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 수요를 계산을 해서 제도가 바뀐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KTX 열차는요. 하루에 한 번만 좌석 지정 받을 수 있어요. KTX는 예전에요. 그 시즌권 받을 때 총 두 번까지 KTX를 반값으로 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반값이었는데 이제는 그 7일권 7일권 뭐 이런 7일권 받았다 치면요. 이 패스 하나당 총 두 번까지 단 하루에 한 번으로 한정해서 무료 좌석 지정 으로 바뀌었어요. KTX 서비스가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KTX 반값이었는데 이제는 KTX를 무료로 좌석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여행 갈 때 최대 두 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해. 아예 출발할 때 출발할 때 한 동대구 정도까지 KTX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려. 그리고 거기 이제 동대구에서 뭐 뭐냐 동대구에서 뭐 부경천 경유 안동으로 올라가거나 뭐 아니면 뭐 거기서 동대구에서 그 동부경전선을 이용을 해서 뭐 진주로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뭐 경주로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 응. 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방법이지. 동대구나 익산이나 이런데로 그 다른 지역으로 환승이 가능한 쪽으로 다이렉트로 먼저 빨리 가서 거기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이 지역 저 지역 정말 여행을 하다가 먼 지역에서 여행을 딱 끝내요. 먼 지역에서 여행을 딱 끝내고 돌아올 때 KTX 끊어가지고 다이렉트로 오는 거야. 서울까지. 그러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서 입석 발매 금지 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산세가 지속되는 동안에 한정해서 현재 일반열차 입석 자유석 티켓이 발권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개꿀이었거든. 지금은 그 경부선이요. 그 천안 신창까지 1호선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급행열차 이런 거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사실 1호선 배차가 많지가 않아요. 경부선은. 경부선은 1호선 배차가 많지 않은데 그 이럴 때 특히 수원에서 영등포까지 기본 운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영등포에서 수원까지가 기본 요금이에요. 그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가 살짝 몇백원 비쌀 거예요. 한 100원 정도 뭐 추가 요금 나올 거예요. 그 기본 뭐 몇십 킬로미터 몇가지 기본 요금이거든요. 그 코레일 열차는 그 최소한의 거리 이동까지가 기본 요금을 기본 요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그 무공화 기준으로 가끔은 안양역을 멈추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수원역에서 영등포까지는 한역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잖아.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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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보통 이거를 입석으로 많이 다녔어. 근데 이게 입석 발권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일로 티켓을 발권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좌석 무료 배정을 하루 4번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에 2번 좌석 배정을 받아서 이용을 하는 건데 아마 이거는 추후 입석 자유석 이용이 다시 허용이 될 경우에는 좌석 배정 하루 2번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입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1일 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뭐냐 정상적으로 발권을 받아서 이용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코레일 직영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SRT는 이용할 수 없어요. 수서역에선 이거 타면 안 돼요. 음 SRT는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부정기열차 뭐 특별코스로 구성된 관광열차들 이런 거는 이용 못해요. 그 그리고 일반실만 이용할 수 있지 특실은 이용이 안 돼요. 그 특히 이제 관광열차들 있죠. O트레인 V트레인 아니면 뭐 DMZ트레인 서해 금빛열차 뭐 이런 거는요. 새마을 특실전용 열차 동급이에요. 요금이 비싸요. 그래서 이건 탈 수 없어요. 자 그렇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일로패스로는 코레일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없어요. 코레일 광역전철 현재 수도권하고 부산에 있죠. 네 이용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냐 지방에 가면요. 그 지방에 대중교통 운임에 맞춰서 교통카드 쓰세요. 음 현재 지금 부산 동해선도 대중교통 운임이 있거든요. 그 부산 대중교통 운임에 맞춰서 탈 수 있거든. 음 어쨌든 뭐 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일로패스를 활용하는 방법 명절에 자주 가는 지역들 사실 이 지역은 이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특정 지역을 자주 가는데 정말 친척집만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친척집 이외의 다른 관광들도 그 명절을 이용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명절 때 명절 때 친척들끼리 모여서 차례 지낸 다음에 뭐 남는 시간에 뭐 근처 지역 여행 갈 수 있거든. 음 뭐 집 그거는 이제 집안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본인 재량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혼자서 친척들 만나러 가고 싶어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그 큰아빠나 작은아빠가 다른 지역에 살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데 그냥 사촌들끼리만 놀고 싶어. 사촌들끼리만 만나서 놀고 싶을 때 그럴 때 지역이 좀 멀어. 그럼 내일로 타고 가서 그 친척들 그 집은 친척집에서 숙박하고 그 놀러다니는 건 사촌들하고 놀러다니면 되잖아요. 뭐 그런 방법 쓸 수 있구요. 아니면 그래서 그런거야. 명절 때 자주 가는 친척집도 숙박만 빌리고 숙박만 친척집에서 하고 웬만하면 다른 데 가세요. 근데 이제 이 내일로 패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평소 가고 싶은 지역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 근처에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역의 열차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체크를 하고 가야지 동선을 짤 수 있어요. 만약에 시간표 확인 안 하고 가요. 근데 그 역의 열차가 하루에 두세 번밖에 안 멈춰요. 특히 북영천역이 그렇거든요. 북영천역이 하루에 진짜 몇 번 안 멈추는 이유가요. 이거는요. 동대구역에서 동대구역에서 영주역 방향으로 그 약간 의성을 경위해서 갈 경우 근데 진짜 이 배차가 몇 개 없어요. 영천역에서 갈아타고 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음 동대구역에서 대구선 타고 영천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중앙선 그 열차 배정된 걸로 갈아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북영천역은 하루에 배차가 몇 번 없거든. 음 그래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경우 있어요. 경북선 이런 게 하루에 배차가 몇 개 없거든요. 서부경전선 이런데도 이런데는 진짜 열차 시간표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음 시간표 확인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냐 진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천만에서 순천만을 구경을 한 다음에 광주로 가서 야구를 보고 싶어. 음 순천만 구경한 다음에 광주 가서 야구보고 싶어. 근데 이럴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순천에서 저기 서광주역으로 그 서부경전선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있기는 하지만 이게 배차가요. 서부경전선이 하루에 몇 번 없어서 시간표를 놓칠 경우 차라리 순천역에서 전라선 타고 익산역으로 간 다음에 익산역에서 호남선역 바콧 타고 광주송정역 가서 광주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계획은 좀 틀어질 수 있어도 배차는 훨씬 더 자주 있거든. 메이저 노선들이기 때문에. 음 그 네일로 패스로 전국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계획만 잘 짜면 계획만 잘 짜면 한반도를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요 이 강원도 지역 그 중앙선 쪽이 배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배차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 뭐냐 일반 열차 탈 수 있잖아. KTX보다 배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러니까 그 방법이에요. 순천역에서 익산역까지 무공화나 ITX 세마을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바꿔 타고 광주 송정 가는게 순천역에서 서부경전선 열차를 기다리고 서광주역으로 서광주역 광주 송정역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서부경전선 하루에 열차가 몇 번 없어요. 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부산에서요. 그 부산에서 강릉을 가고 싶어. 근데 지금은요. 그 부산에서 동해선 출발하는 역이 부전역이거든요. 부전역이나 신해운대역에서 탈 수 있어요. 뭐 부전역 신해운대역 기장역 이 세역에서 탈 수 있거든요. 부산은 이 역에서 타고 동해선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중앙선 영주역을 거쳐가지고 그 동해역까지 가가지고 동해역에서 누리로 셔틀을 타고 그 강릉역으로 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하루에 배차가 몇 개 없어요. 열차가 진짜 뜸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요. 진짜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서울역에서 아니 부산역 부산에서 차라리 서울로 가세요. 차라리 서울로 가가지고 용산역에 내린 다음에 용산역에서 경해중앙선으로 바꿔타고 그냥 대중교통 요금 끊고 타세요. 경해중선으로 바꿔타고 청량리역에서 내려가지고 청량리역에서 네 그 태백선으로 가는 그 제천 태백경유 동해역까지 가는 무궁화우로 다시 타는 게 시간은 많이 걸릴지 언정 열차 열차 한 번 놓쳐서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열차 한 번 놓쳐버리면 그 진짜 다음날에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뭐냐 부전에서 동해까지 한 번에 가는 거는 심지어 부전에서 동해까지 가는 게 오히려 소요시간이 막 여덟시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로가요 직선도 아니고 단선이고 아직 그리고 공사 중이에요. 그 복선 전철화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 어쨌든 이쪽은 단선 철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차 운행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래서 부전역에서 영주경유에서 동해까지 가는 게 한 번에 가는 게 있을지 언정 한 이게 일구여섯 시간 걸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단선의 경우는 중간에 반대방향 열차가 오면 중간에 멈춰야 되거든. 거기서 딜레이가 생겨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 편하게 부산에서 요즘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궁화로 한 5시간 후반대로 끊을걸요? 요즘은 왜냐하면 무궁화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중간에 멈춰서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KTX가 합류하는 역이야. 그래서 신호문제 때문에 KTX를 먼저 보내줘야 되는 경우를 빼고는 정찰일 딜레이가 생길 일이 없어요. 요즘은 요즘은 그렇게 딜레이로 뒤에서 오는 KTX를 보내주는 경우는요. 구포경유 KTX 아니면 수원경유 KTX 또는 금천구청역에서 KTX 본선이 합류하거든요. 그때 보내주는 경우밖에 없어요. 요즘은 대전역하고 동대구역하고 부산역은 KTX 전용선은 보통 분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거기서 신호가 딜레이 될 대로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무궁화 타고 서울 와서 서울 구경 좀 하다가 거기서 청량기 타고 속 시원하게 가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정신건강에 좋아요. 계획 짜는 게 그게 더 편해. 부산 사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세요. 부산에서 강릉 한 번에 가기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서울 구경 하고 청량기 해서 타고 가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좀 그 진짜 배차를 확인해야 되는 게 혹시 강원도 북부지역 가고 싶다. 진짜 진짜 이거는 군인들 말고는 이럴 일 할 일 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강원도 북부지역 여행 갈 사람들 양구 인제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그 인제 내린천 리프팅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요 일단은 춘천이나 일단은 춘천역 까지 간다 춘천역이나 남춘천역 까지 간 다음에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게 더 나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천 양구 인제가 현재 그 노선이 연장되지가 않았어요. 그 추후 준고속선으로 그 단선 전철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는 해요. 그 강원 북부선을 근데 현재까지는 남춘천역에 내린 다음에요. 남춘천역 바로 근처에 남춘천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다른지 그 아마 남춘천역이 더 가까울 거예요. 춘천역보다는 남춘천역에서 춘천 시내구경 잠깐 하다가 춘천터미널로 간 다음에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 가세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속초 같은 경우는요. 봉해역이나 강릉역 가서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 가세요. 어쨌든 그리고 강원도 중부지역은요. 횡성 평창 강릉 횡성역 평창역 진부역은 KTX 밖에 못 가요. 그래서 여기로 열차를 가려면 KTX를 가면 되겠지만 KTX 좌석 배차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다른 노선은 기본 하루 두 번 그리고 코로나 방역 특별 대책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하루에 네 번까지 받을 수 있지만 KTX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KTX는 그 패스 티켓 하나로 그 패스 티켓 하나 받았을 때 최대 두 번까지 밖에 못 쓰기 때문에 KTX는 진짜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음 KTX는 한 번에 잘 짜야 돼. 그러고요. 그래서 솔직히 솔직히 좀 그래요. 횡성이나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그냥 입석으로 타면 됐었어요. 입석으로 타고 열차 카페 아니면 자유석 전용칸 이렇게 타면 됐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입석 발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하루에 두 번까지 좌석 배정이 가능했던 거를 그러니까 좌석 배정이 가능했다는 거는 편하게 앉아서 가라는 거야. 근데 원래는 하루에 두 번 무료 좌석 배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 네 번까지 확대를 해줬어요. 일반 열차들을 대신에 KTX는 하루에 한 번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쓰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열차들이 다니는 경부선이나 호남선 이런 메이저 노선들 있죠. 경부 호남 전라선 이런 메이저 노선들은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서울에서 조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천구미에서 김천구미에서 한 경산까지 뭐 이런 특정 대구권 출퇴근 코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어쨌든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강원 남부지역은요 이제 중앙선하고 태백선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 나 정선 의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선은요. 태백선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민둥산역에만 정차예요. 그래서 정선에 가실 분들은 민둥산역을 가면 돼요. 그래서 민둥산역에서 아마 거기서 아마 버스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민둥산역에서 정선역으로 더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정선은 특별 관광열차만 운행하는 코스예요. 무궁화가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로 패스는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선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좀 개인 좀 이거는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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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이기는 해요. 민둥산역에서 버스로 바꿔 타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사실요. 이 관광열차 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정선선은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운행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선은 정선은 사실 좀 그 교통이 좀 편한 지역은 아니에요. 평창에서 정선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사실 이거는 그 버스나 자가용으로 가더라도 정선은 가기가 힘든게요. 기본적으로 국토 38호선이요. 저기 평택에서 평택에서 태백을 거쳐서 아마 저기 동해까지 삼척인가 까지 갈 거예요. 그 38번 국토 38호선이 충주 제천을 거쳐서 그 도로 이름이 강원남로 거든요. 이 강원남로 도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근데 이 강원남로도 사실 민둥산역으로 가요. 기본적으로 이 강원남로 국토 자체도 그래서 사실 정선이라는 지역이 교통으로 가기엔 조금 불편해요. 서울에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야. 그렇고요. 그리고 경북선 서부경전선 그리고 중앙선 중에서도 그 안동 의성 이런 지역은 하루에 열차가 몇 대 없어요. 기본적으로 중앙선 ITX 새마을은 현재 영주까지 밖에 운행할 수 없어요. ITX 새마을은 전철이거든요. 근데 현재 중앙선이요. 전철이 영주역까지 밖에 안 놓여져 있어요. 영주역까지만 전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영주를 넘어가는 무궁화 열차들도요. 그 기본적으로 영주역에서는 기관차를 바꿔서 가요. 전철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를 바꿔타고 가는 구간이에요. 그 그래서 영주역이 정차시간이 길어요. 기관차 교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동해역에서 부전력 가는 것도 아마 열차 바꿔탈 거예요. 그 영동선은 그 전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 배차도 한번 참고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또 가더라도 행선지의 기상상태 또는 그 지역 특산물 행사 뭐 이런 거 그 지역 특산품 이벤트 행사 뭐 이런 거 노리고 가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 가면 사람들은 막 미어 터져서 축소 잡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거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장마나 태풍 겨울철에 폭설 등으로 교통이 통제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2020년 여름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는 게 현재 그 중앙선하고 충북선이 합류하는 봉양역 근처가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거기가 지금 철도가 끊겨있거든요. 제천력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 봉양역 바로 옆에가 제천조차장 거쳐가지고 제천력이 있는데 제천력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영동선 동해선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상상태 열차 이용 가능 여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산사태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패스 활용법 굳이 계획을 짜서 가도 되겠지만 뭐 자유이용권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유이용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계획을 막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거창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일단 목적 없이 일단 짐부터 짜서 싸세요. 짐부터 싸고 출발부터 하고 보세요. 그냥 갔다가 중간에 뭐 좀 힘들면 중간에 뭐 집에 와서 중간에 하루 쉬고 하루 쉬면서요 옷가방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시즌권이 의외로 길어요. 막 7일자 5일권이면 중간에 쉬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5일권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갔다 오는 걸 추천을 하고요. 7일권 이상이면요. 중간에 한 번 집에 들러가지고 그 옷을 한 번 샥 빠세요. 중간에 그냥 옷을 한 번 샥 빠는 걸 추천해요. 특히 특히 여름철에 겨울철에는요. 겨울철에는 이게 체력한 배 때문에 사실 그 7일권일 경우 그러니까 겨울 기준에는 그냥 중간에 그냥 맘에 드는 지역에서 하루 하루 그냥 통째로 머무르면서 그냥 정비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음 빨래도 하고 뭐 체력도 좀 보충하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해서 정비를 하시고 7일권일 경우는 진짜 정비는 필수예요. 정비일은 필수고 그 오일권일 경우 그냥 한 번에 갔다 오세요. 음 좀 애매해 오일권은 아니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먼 지역에 친척집이 있으면요 친척집에서 그냥 그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 좀 한다 하면서 그 하루 머무르세요. 친척집에서 그러니까 친척집에서 그냥 완전히 통으로 하루 머무르는 것보다도 친척집에서 하룻밤 정도 잔다고 치고 하룻밤 정도 자면 보통 저녁밥하고 아침밥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음 하룻밤 자면 저녁밥 아침밥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빨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빨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세탁비용 뭐 식비 이런 거를 아낄 수 있어요. 친척집을 머무르는 친척집 찬스를 이용하면 그리고 설마 친척들이 숙박하는데 돈을 받겠어? 친척들이 오랜만에 자기들 인사로 왔다는데 그렇고요. 그 그리고 아니면 진짜 그냥 그 열차 몇 번이고 탈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중간에 집에 와가지고 아예 옷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옷가방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야. 처음 입고 갔던 옷들 아예 그냥 집에다 엄마 좀 빨아줘 맡겨놓고 준비되어 있는 다른 옷들을 다 챙겨가지고 오는 거야. 필요해요. 특히 여름에 특히 여름에는 중간에 한 번 빨래를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진짜 이거는 다른 여행객들 돼도 진짜 이거 민폐인 게 그 막 열차 타면요. 진짜 땀냄새 발냄새 이거 엄청나요. 이거 진짜 다른 여행객들한테도 민폐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여름에는 꼭 하루 정도 머무르면 하루 정도 좀 쉬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시간 동안 빨래를 꼭 하세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진짜 한 3일차 내지 4일차 5일차 이 정도쯤에요. 꼭 한 지역에 좀 오래 머무르면서 뭐 빨래를 하세요. 요즘은 그 지역에 그 코인 빨래방 이런 거 있잖아요. 코인 빨래방 이런 거 있으니까 그 뭐냐 좀 그 그 지역 약간 찜질방 이런 데서 목욕도 좀 하고 어? 목욕도 한 번 시원하게 하고 음? 땀도 좀 씻고 음? 그리고 한 번 빨래를 한 다음에 그때까지 근데 옷을 깨끗한 거 한 발에 남겨두세요. 그 옷을 깨끗한 거 한 발에 남겨두고 당연히 얘기했지만 빨아야 될 옷들은 당연히 비닐 속에 따로 넣어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코인 빨래방 해서 거기서 세탁도 좀 하고 음? 그런 것도 좀 이용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래서 좀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 7일권을 끊었을 경우 한 3, 4일 차 쯤에 한 번 일부러 대도시를 한 번 가세요. 대도시를 한 번은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코인 빨래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면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대도시 가면 그렇게 그냥 돈 넣고 빨래할 수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도시 한 번은 가세요. 음 그럴 때 한 번 쉬는 거지. 정비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좀 지방에 가면요. 그 역무원들한테 어? 어디가 맛있어요? 어느 음식점 맛있어요? 어디 어디 가면 좋아요? 뭐 이런 거 그 지역 유명한 그 유적지 있죠. 이런 것들 지방 역무원들한테 그 한 번 가이드 삼아서 물어보세요. 특히 내일로 시즌 때는요. 그 지방에 그 역마다 그 약간 알바 뛰는 분들도 있어요. 내일로 시즌 때는 알바 뛰는 분들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특히 지방에 있는 영무원들은요. 대도시에 있는 영무원들 말고요. 지방에 있는 영무원들은 그 보통 그 철도 공무원이라 아 요즘은 철도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요즘은 지방에 있는 영무원들은요. 그 일단은 그 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요. 이사를 잘 안 가요. 그분들은 그래서 진짜 막 10년 20년 이렇게 막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방의 영무원들은 특히 막 역장님들 역장님들은 최소 그 역에서 20년 근무한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영무원들은 진짜 그 지역 동네 동네 단골집 기사식당 이런 것까지 다 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방영무원들은 진짜 그 지방영무원들은 그 지역 토창민들 이런 분들이 많거든. 그냥 그 지역 출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베테랑들이야. 그야말로 진짜 막 어느 시장에 어느 가게 가면 맛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정도야. 이분들은. 왜냐면 그분들은 최소 식사시간대 그 역 근처에 기사식당은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기사식당이 좋은 점은요. 기사식당은 음식이 빨리 나와요. 기사식당 진짜 막 택시기사들이 운전하다 거기 주차하고 빨리 주차해서 밥 먹고 빨리 차 빼고 가는 곳이거든. 기사식당이라든지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 음식점들은요. 음식이 빨리 나와요. 맛은 별개예요. 맛은 별개이고 진짜 터미널 쪽이 음식점은 빨리 나와요. 왜냐면 진짜 터미널이나 역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열차시간이 촉박하게 음식 빨리빨리 먹고 가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보통 역이나 터미널의 음식점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나오는 음식점들이 많아요. 뭐 분식이라든지 뭐 그냥 일반적인 폭반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분식집 이런 거 그런 거 이용하면 그래서 사실 역이나 터미널 가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들이 있는 거야. 빨리 나오거든. 그 참고로 나는요. 당일치기 페이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7일권을 끊어서 7일권 끊어서 주말에는 어차피 주말에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집에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집에 있었고 그 평일에는 아침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지역 갔다와 저녁에 차타고 와요. 저녁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뭔가 진짜 당일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에 그 얘기했잖아요. 당일치기로 부산 한번 뽑고 왔다고. 당일치기로 부산 땅 한번 밟고 왔어요. 진짜 당일치기로 부산 한번 밟고 왔어. 그럴 수 있어요. 음 자 그렇구요. 그 아니면요. 당일 좀 통째로 숙박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하면 그 당일치기하고 숙박여행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경기도 지역은 열 그 예전 다른 지역보다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하고 연결이 돼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경기도 지역이 그래도 대중교통은 많은 편이에요. 음 수도권 수도권은 수도권은 아무래도 서울연계교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이 대중교통 요금이 통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이 그나마 좀 편해요. 경기도는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대구부산보다 경기도가 교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서울하고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기본 시스템이 서울하고 똑같아서 음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변에 기차역 없는 지역이 안성은 좀 그럴 수 있겠다. 안성은 기본적으로 평택역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좀 힘들 수는 있겠다. 그런 지역 있긴 있어요. 화성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화성은 좀 기다리면 서해선 뚫려요. 화성 서부지역은 서해선이 있고요. 화성 동부지역은 병접역이 있어요. 화성 동부지역은 병접역이 있죠. 음 그렇기 때 병접역에서 1호선 이용해서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으니까 버스 배차 간격 30분이라고 하죠. 그거 알려줄까요? 이번 주말에요. 5호선이 하남풍산력까지 연장됐잖아요. 근데 미사역하고 하남풍산력이요. 그 출퇴근 시간대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출퇴근 시간대는 그나마 좀 나은데 그 낮 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 진짜 배차가 엄청 뜸한 낮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 하남이 하남 쪽 배차 비율이 4대 1이에요. 4분의 1이에요. 배차 간격이 그래서 낮 평일 기준으로 낮 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배차 간격이 24분이에요. 사실상 30분이에요. 헬 헬이죠. 한 번 놓치면 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 지방하고 똑같아요. 거의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기본적으로 5선의 운행은요. 상일동 방향 한 번 마천방향 한 번 이었어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운행해요. 방화역 출발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평시 평시 상일동 12분 간격 마천 12분 간격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배차가 촘촘해요. 그래서 이게 출퇴근 시간대는 배차가 어떠냐면요. 방화역 출발 기준이에요. 그 아니 근데 지하철 그 성수지선 성수지선 까치산지선 이런 거 있죠. 복산역 그쪽은요. 왜 그러냐면요. 경인선 쪽은 그냥 1호선만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경부선은요. 경부선은 그 경부선하고 장항선 일반열차 배차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배차가 많지가 않아요. 장항선 배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인중앙선도 배차가 긴 거예요. 경인중앙선은 KTX도 보내줘야 되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나마 5호선은 조금 나아요. 상일동 마천이 기본 1대1 비율이에요. 근데 상일동이 본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평시에는 평시에는 하남하고 마천이 1대1이에요. 평시에는 하남 마천이 1대1인데 그 첫차 시간대하고 심야 시간대에 배차 엄청 길잖아요. 첫차 심야 그리고 그 낮 시간대 차 없을 때 그때 하남은 배차가 4분의 1 까지 줄어요. 그래서 배차가 24분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상일동 한 번 마천 한 번 하남 한 번 마천 한 번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하남 갈 게 절반이 상일동 까지 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상일동 차고지. 그래서 하남이 그 배차가 다른 마천보다 배차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절반이 상일동 까지 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출근 시간대는 상일동 출발 하남 출발 반반 이에요. 그리고 방화 기준으로는 상일동 대 하남 대 마천 1대 1대 2에요. 출근 출퇴근 시간대는 근데 이게 출퇴근 시간대는 촘촘하니까 그게 별로 안 길게 느껴질 거예요. 하남에서 근데 이게 낮 시간대는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 간격 최소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차 여행을 할 때는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은 배차가 꽤 돼요. 일단 경부 호남 전라선은 복선이에요. 경부 호남 전라선 그리고 한 창원 마산 거기까지도 배차가 많아요. 거기는 KTX가 가는 지역이잖아. 동부경전선 까지는 배차가 많아요. 그래서 배차가 많은 지역들은 당해치기로 갔다 와도 괜찮아. 그리고 오히려 강원도 이런 데처럼 배차가 뜸한 곳은요. 그런 데서는 숙박으로 갔다 오세요. 그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섞어서 갔다 오는 거야. 배차가 많은 지역에서는 좀 짧게 짧게 머무르고 배차가 긴 지역은 애초에 여행계획을 좀 여유롭게 잡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네일로 패스 활용법 체력관리 진짜 체력관리 이거 중요한 게요. 한 번에 의욕만 넘쳐가지고 7일째 짐 다 챙기고 가죠. 한 3일째 4일째 5일째 쯤 가면요. 진짜 막 옷은 눅눅해져 옷은 막 땀이 묻어서 눅눅해져 땀냄새 나서 입기 싫어 진짜 그냥 들고 다니기 싫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자 여행을 갈 경우 그래도 5일권 같은 경우는 에이 그래도 4박 5일이면 집에 가지 아니면 3박 5일 그 중앙선 쪽은 심야열차가 있거든 중앙선은 심야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 거기는 그 뭐냐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이 전기가 24시간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 심야열차 운행이 있어요. 그 해두지 관광열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에 정비일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중간에 빨래를 하셔야 돼요. 빨래를 하셔야지 옷을 갈아입을 때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어서 아 상쾌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대대적으로 빨래는 빨래는 한 번 꼭 해야 돼요. 특히 혹서기에 가면요 혹서기에 가면요 빨래를 두 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일권 9일 지금은 9일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7일권 정도 끊으면요 짧게 할 거면 한 3, 4, 5일차 중에 하루 정도 한 번 아니면 3일차 5일차 때 중간에 머무르는 지역을 선택을 하세요. 좀 약간 그 비교적 그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작정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빨래하세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여행객들한테도 민폐야. 아니면 그냥 아싸리 쪼개서 여행을 해가지고 집에 들르세요. 차라리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더 폭자할 수도 있어.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더 폭자할 수도 있고 그 짐을 교체할 수가 있거든. 아예 그냥 집에다가 빨래를 통째로 맡겨놓고 아예 옷을 바꿔갖고 하세요. 짐을 교체하세요. 그리고 방학 한찬때면요 진짜 그냥 열차에 여행객들만 미어 터져가지고 진짜 막 그 게스트하우스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그 값싼 여관이라든지 진짜 이런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 자리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방학 초반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가거나 아니면 그 방학 다 보내고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그 마음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학기 시작해야지 이렇게 갔다 와도 돼요. 인구를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거리 두기 해야 되잖아요. 거리 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하세요.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는 게 좀 그 약간 이제 방학 막판에 초반에 이런 때 가면요. 솔직히 근데 갓 막 다른 지역에서 여행 온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도 있거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서 같이 음 같이 막 시원하게 맥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막 어울려서 친해질 수도 있거든. 사실 숙박여행이 좋은 점은 그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막 어울려서 중간에 중간에 이제 여행할 때 동선이 중간 동선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동안에 친구 사귈 수도 있는 거고 음 중간에 이제 동선이 겹치면 어 여기 한번 가봐요. 뭐 이런데 가봐 이런데 가봐 이런데 가봐 이러면서 친해질 수 있거든. 어쨌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근데 혼자 조용히 여행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행 중에 다른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요 그냥 커플끼리 여행할 수도 있거든. 음 근데 이게 진짜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시 그 진짜 전국일 줄 할 수 있어요. 그 근데 이제 보통요 강원권을 한번 갔다 오고 영남권을 한번 갔다 오고 호남권을 한번 갔다 오고 저기 충남 서해안권 한번 갔다 오고 좀 지역별로 패키지를 묶으세요. 왜냐면요 특정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교통은요 서울 서울과의 연결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는 의외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수도권 끼고 갔다 오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차가 더 많아서 우리나라 교통이 좀 체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 서울에서 여행을 갔다 올 경우 서울에서 여행을 갔다 올 경우는 한 번에 그 7일짜리를 통째로 지방을 다 훑고 오지 마시고 특정 지방 한 번 갔다가 오고 집에서 하루 묶고 아니면 아니면 진짜 작정하고 그 7일권 기준으로 한 4일차는요 부산에서 뭐 목포까지 진짜 그 경전선만 타고 중간에 순천에서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시간을 잘 잡아야 돼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목포 부산을 그렇게 이동을 한다 할 경우는요 중간에 머물러서 시간 막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어져요. 경전선으로 이동할 경우 진짜 극단적인 경우 설명해 줄까요? 목포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할 경우는요 경전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요 차라리 호남선하고 경부선으로 대전에서 환승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전에서 환승하는 것도 불편하다? 무궁화는 신탄진역을 정차를 해요. 근데 신탄진역을 정차하는 열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차라리 조치원역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어. 청주 조치원역이 열차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서대전역에서 서대전역이 대전지하철 1호선에서 좀 많이 걸어야 돼요. 그 오룡역인가 오룡역인가 서대전내거리역인가 거기서 좀 많이 걸어야 많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서대전역은 지하철이 다이렉트로 있잖아요. 대전역은 바로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무궁화 열차 중에 대전선으로 해서 대전역으로 가는 열차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것도 흔치가 않아. 그래서 차라리 어쨌든 오히려 호남선에서 호남선권에서 경부선권으로 그렇게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점프 타고 싶다 하면요. 진짜 이거 극단적인 경우인데 오히려 차라리 대전을 들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전을 들르는 게 오히려 그 열차 시간표 잡기가 훨씬 더 편해요. 배차도 더 많고요. 호남선하고 경부선은 메이저 노선이기 때문에 배차도 더 많고 그 차라리 대전을 한번 들러가지고 그 대전에 그 빵집 있잖아. 빵집도 한번 들르고 식량도 보충하고 아니면 그냥 대전에서 그 찜질방 한번 머물면서 그 약간 그 뭐냐 빨래도 하고 그런 걸 추천을 해요. 대전이 진짜 좋은 이유가 철도 여행에서 대전이 진짜 좋은 이유는요. 철도 교통 기준으로 대전이 전국을 X자로 교차할 수 있어요. 진짜 이 X자 기준으로 호남선 올라오죠. 경부선 올라오죠. 경부선으로 서울 갈 수 있죠. 충북선으로 제천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북선으로 제천동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충북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대전이 딱 X자로 다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철도 교통 때 그래서 이 내일로 여행할 때 진짜 막 그 남부지역 중부지역 이런 데 이 지역 저 지역 다 훑고 다닐 거면 대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중간지역을 사실 그래서 내일로 여행에서 중간지역은 반드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이용하세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점프 탈 수 딱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건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비를 빨간 글씨를 써놓은 이유가 이거는 예시인데 꼭 들러서 정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 강원권 영남권 여기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영주역도 괜찮아요. 영주역도 이쪽 교통이 교차하기 딱 좋은 지역이거든요. 제천역 영주역 동대구역 이 세역이 강원권 영남권에서는 진짜 그 환승에 딱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여기 1일차 첫날에 첫날에 동해역 가서 열차 바꿔 타야 돼요. 누리로로 바꿔 타야 되고 강릉 갔다 오고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동해역에서 환승 타고 안동 가는 거야. 간혹 경우에 따라 영주역에서도 갈아타야 될 수도 있어요. 영주역에서도 환승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 그리고 3일차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경주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영천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그 동대구가 대구가서 대도시에 들어가서 한번 정비를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물품도 마트에 가서 사고 정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원권 영남권에 제가 경주를 넣었어요. 경주는 그냥 근데 여기 영덕도 넣었죠 제가. 영덕도 지금은 코레일로 갈 수가 있거든. 지금 영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덕을 코스에 넣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포항을 KTX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동대구에서 포항까지는요. KTX가 배차가 더 많아요. KTX 배차가 더 많기 때문에 이때 KTX 티켓을 한번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래서 이제 부산도 한번 부산도 한번 들러보고 그래서 부산에서 서구까지 그 KTX 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예시로 보여준 거고요. 충청권 호남권이에요. 충청권 호남권 예시는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산 시내를 가고 싶다 하면 아산역 말고 온양온천역을 가세요. 아산역은요. KTX 천안아산역의 환승역이에요. 그 아산 시내를 가고 싶으면 온양온천역을 가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천 대천역을 나눴죠. 여기가 보령시인데 대천해수욕장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해수욕장 간 사람들 진짜 많더라. 응. 그래서 진짜 대천역에서 자리가 없는 거야. 무궁화가. 그렇고요. 그 그리고 2일차 그 다음에 이때 막 정읍을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정읍을 넣은 이유는요. 정읍이 이제 녹두 녹두의 고장이죠. 응. 정읍 녹두의 고장이죠. 녹두장군이 계속.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전라도 쪽이 또 먹을거리도 좋잖아요. 아니면 이거 정읍 말고 전주로 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여기다 정읍을 넣은 이유는 전주가 교통편이 좋잖아. 어쨌든 뭐 정읍 아니면 뭐 내장상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읍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포로 가는 거 있죠. 응. 목포 한번 구경을 한 다음에 굳이 제가 여기서 목포에서 광주송정역 가는 코스를 집어넣은 이유는요. 광주에서 정비하라는 거야. 광주에서 야구도 하루 보고 정비도 좀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보성을 거쳐서 그 순천을 가는 거를 제가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뭐 보성 녹차밭 가고 싶은 분은 이렇게 하세요. 근데 보성에서요. 열차를 잡기가 힘들 거예요. 서부경전선이 열차 잡기 힘들어가지고 그 보성에서 살 순천까지 그 다른 교통판을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보성 녹차밭을 굳이 가고 싶지 않다면요.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그 그냥 광주에서 익산까지 올라와서 전라선으로 바꿔 타세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천에서 제가 구리구까지만 딱 찍어놓은 이유는요. 그 구리에 가가지고 혹시 뭐 지리산 갈 수도 있거든. 그 지리산 화엄사 이런데 갔다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코스를 일부러 짧게 잡아놨어요. 음 그렇게 짧게 잡아놨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여수 여수 들어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리고 여수에서는 여수의 특징 여수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요. 그 제일 한반도 최남단 역이에요. 한반도 최남단 역 여수 엑스포역 바로 바닷가 바닷가까지 바로 나갈 수 있는 역이에요. 남해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기 때문에 그 그 해상국립공원과 가장 가까운 역이 여수엑스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다 구경도 하고 할 거 다 하시고 그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거 있어요. 라테라스 리조트인가? 거기 갈 거면 여천역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거기는 여천역이 더 편해요. 여천역이 여수시청 쪽이거든요. 음 그렇고 이제 그 용산역 바로 KTX로 올 수 있죠. 아니면 뭐 이제 분할여행 이렇게 분할여행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아예 KTX 타고 강릉을 가 KTX 타고 첫날에 강릉을 가버려요. KTX 타고 강릉을 가고 그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강릉에서 동해역 간 다음에 환승을 해.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영주역에서 환승을 할 수도 있어요. 영주역에서 바꾸타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주로 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경주에서 그 경주에서 태화광역을 거쳐가지고 신해운대역에서 내리거나 부전역에서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부전역은 부산 지하철에 환승이 직결이 없어요. 그래서 센텀역에 가면요 부산 2호선 환승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아 물론 환승할 때 요금 공짜는 아니에요. 부산 지하철 요금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센텀역에 가면 부산 2호선을 바로 탈 수 있어요. 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해운대역이 그 지하철하고 바로 겹치지 않거든. 아니면요 기장역까지만 가세요. 기장역에서 봉해선 광역전철을 타고 센텀역에서 부산 2호선 바꿔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환승할 수 있고 환승요금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렇구요 아니면 그 방법이 있어요. 그 구포역에서 내리세요. 구포역은 부산 3호선을 바로 탈 수 있어요. 부산역은 부산 1호선이고 어쨌든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귀가정비라고 넣어놨죠. 귀가정비 한번 하고 근데 이때 KTX를 뽑거나 그냥 이때 한번 그냥 천천히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귀가정비 하고 그 다음에 그 5일차 때 바로 여기서 여수를 뽑아. 여수를 뽑고 여기서 이 방법이 있어요. 순천에서 경전선으로 환승해서 서부경전선으로 환승해서 광주로 가거나 아니면 뭐 그 익산역까지 그냥 환승해서 광주송정으로 가거나 근데 이게 배차가 더 많고 준고속선이라서 소유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응 준고속선으로 가기 때문에 호남전라서는 준고속선이기 때문에 응 어쨌든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광주에서 광주나 목포에서 뭐 용산으로 바로 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진짜 가고 싶은 지역 다 당일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1일차 때 강릉 갔다 오고 2일차 때 안동 갔다 오고 3일차 때 목포 갔다 오고 4일차 때 경주 갔다 오고 5일차 때 그 5일차 때 그 부산 갔다 오고 6일차 때 전주 갔다 오는 방법이 있고 7일차 때 여수 갔다 오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서 강릉 갈 때 누리로 셔틀은 웬만하면 그냥 개별티켓 끊으세요. 그리고 동대구에서 경주 왕복할 때도 웬만하면 개별티켓 끊으세요. 응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응 이 방법이 나을 수도 있고 아마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응 이런 걸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기 녹화 PPT에는 제가 안 넣어놨는데 그 제가 이건 TMI일 수가 있어요. TMI로 지역별 그 네일로 이용자들이 유독 몰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다고 인기가 높다고 그 인프라가 무작정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여행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역 중 하나가요 열차 열차 이용의 최고의 오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가보지 언제 가보냐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 그래서 인기가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닷가 갈 경우 근데 바닷가 갈 경우 일때는 동해선 남창역 울산의 간절고주로 갈 때 동해선 남창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남창역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지금은 무공화로 갈 수 있는데 나중에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광역전철이 연장이 될 경우 남창역은 태화강역에서 광역전철으로 갈라타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정동진역 정동진역 같은 경우는 해두지 보고 싶을 때 해두지역 보고 싶을 때는요 강릉역이나 동해역까지 KTX를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누리로로 바꿔 타고 정동진역을 가거나 아니면 동해역으로 무공화로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누리로 타고 정동진역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정동진역은 열차 시간표가 굉장히 좋은 게요. 해두지 전후로 열차 시간이 있어요. 정동진은 그 시간을 활용하면 돼요. 정동진이 다른 바다에 비해서 좋은 점은 그거예요. 해두지 전후로 열차 시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천력 대천력은 대천해수욕장 가려면 대천력에서 버스 타고 20분은 가야 돼요. 대신에 버스는 자주 있어요. 여기는 여행객들이 애초에 많기 때문에 버스 배차가 많고요. 그 그 다음에 여수엑스포요. 여수엑스포요. 애초에 역 자체가 내리자마자 바로 여수엑스포공원 바다가 옆에 있어요. 걸어서 오동도도 갈 수 있어요. 걸어서 오동도도 갈 수 있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바닷가가 옆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자 그렇고요. 이 동해선 이제 신해운대역이 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옛날에 동해 남부선 시대일 경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도 근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옛날 해운대역에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제 복선화하면서 신시가지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은 신해운대역에서 내릴 경우는 버스를 타하대요. 자 그런데 송정 송정해수욕장도 솔직히 바닷가는 좋기는 좋아요. 근데 송정은 열차가 송정을 갈거면요. 기장역에서 광역전소를 바꿔 타세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송정은 뭐 찜질방 이런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어요. 꼭 굳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고 싶다 하면요. 센텀역 가세요. 무궁화열차는 센턴역을 가요. ITX 새마을은 부전역 구포역 그리고 ITX 새마을로 해운대를 가고 싶다면요. ITX 새마을이 경부선으로 가요. 그 다른 동해선하고 ITX 새마을은 달라요. ITX 새마을은 전철로 밖에 못 가기 때문에 중앙선 동해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ITX 새마을은 구포역 구포역 경우에서 구전역 시내운대역 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부산 구포역 구포역 부산역 센텀역 이 세역이 부산지하철을 바로 직결 바로 간접 환승할 수 있는 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역을 이용하세요. 부산에서는 센텀역 2호선 그렇게 있고요. 어쨌든 해운대는 예전에 비해서 열차 이용이 조금은 불편하다. 아니면 그런 경우 있어요. 해당 지역이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많다. 일단은 순천이 있어요. 순천은요. 일단은 그래도 주변지역 교통은 잘 뻗어져 있어요. 순천만 순천만을 가도 되고 순천만의 갈대밭을 가도 되고요. 순천만 정원을 가도 되고요. 정원 국제정원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간읍성 나간읍성 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전라남도 동부지역 교통의 결정 결정 결절점이 순천이에요. 그래서 숙박 평인시설에 있어서 전라남도 동부지역 중에 제일 유리해요. 순천하고 여수가 특히 보성이 배차가 진짜 개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보성 갈 거면요. 순천에서 버스 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음 보성 벌교 광양 이런데 음 어쨌든 그렇고 그 그렇고 이제 경주 경주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경주로 수학여행 못 가봤을 때 그럴 때 열차로 경주 가세요. 근데 참고로 2021년부로 경주역은 신경주역으로 이설되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신경주역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음 자 자 그 다음에 전주 네 전주는 진짜 그 갈 만한 데 많아요. 음 전주 한옥마을 자체가 일단은 킬링 컨텐츠고 풍년제과가 전주역 주변에 음 진짜 전주역 주변 여행객 많고요. 안동 근데 안동 갈거면요. 안동 읍에 가면 근데 지금은 안동역이 안동읍에 있는데요. 안동터미널이 안동읍 서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새로운 안동역이 이전을 해요. 앞으로 안동역이 이전하게 되면 그 지금은 그 안동읍에서도 도산서원 가기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안동역이 이제 새로 이전하게 되면 도산서원은 예전보다 멀어지지만요. 하회마을 가기가 예전보다 쉬워질 거예요. 그 안동역의 새로운 위치가 현재 지금 터미널은 이미 거기에 있는데 도청신도시 안동읍 안동읍이 여기 동쪽에 있고 도청신도시가 여기 서쪽에 있으면요. 그 가운데가 안동역이에요. 새로 신안동역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도청신도시하고 안동터미널 이 사이에 하회마을이 있어요. 하회마을 가기에는 되게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춘천 춘천은 예전엔 빠졌는데 춘천은 ITX 새마을 로 ITX 청춘이 이제 네일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 단 단점이 있어요. 춘천을 네일로로 갈 경우는요. 굳이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아니요. 저 80일 편 안 나왔어요. 그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춘천하고 서울만 그러니까 춘천으로 갈 경우 춘천으로 춘천으로 갈 경우는요. 춘천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여기 상봉역이에요. 청량역보다 배차가 두 배 이상 많아요. 상봉역 배차가 제일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봉역은 서울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춘천은요. 네일로로 가기에는 좀 비추천하는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의 이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춘천은 네일로로는 비추천 코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네일로 적극 추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강릉을 네일로로 가기엔 조금 불편해진게 KTX는 그 여행 그 패스권 한 장 통틀어서 그 기간 동안은 최대 두 번밖에 KTX 지정을 못 받아요. 강릉은 KTX로 밖에 직통이 없거든요. 아니면 무궁화 타고 동해역을 간 다음에 누리로 셔틀로 바꿔 타셔야 돼요. 셔틀로 바 그 볼륨을 조금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목소리가 팍 떨어져요. 볼륨이 그렇고 어쨌든 강릉은 예전에 비해서 네일로로 가기가 조금 불편해져요. 그렇고요. 그 그 어쨌든 지금은 강릉은 그거예요. 동해역 KTX가 생긴 이후로 강릉하고 동해까지 누리로가 셔틀 여차가 운행 누리로 셔틀 여차를 운행을 해서 이제 네일로가 하루에 두 번까지 좌석 지정을 바꿔 타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해에서 강릉까지 셔틀을 타고 갈 때는 그냥 그 통근여차 타듯이 그냥 티킷 끊고 타세요. 별도로 그 좌석 지정 이거 찬스 쓰지 마시고 한 번이 소멸되기 때문에 아 물론 그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네 번까지 좌석 배정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입석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네일로가 작년까지는요 작년부터 한 번 나이 제한이 만 34세로 확대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 코로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즌 2로 바뀌었어요. 시즌 2로 바뀌면서 만 25세 이하를 위한 유스 티켓하고 만 26세 이상을 위한 어덜트 티켓으로 양분됐어요. 표면적으로 나이 제한은 없어요. 표면적으로 나이 제한은 없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요 내년 2월까지 한정해서 만 34세까지 유스 티켓을 이용할 수 있어요. 유스 티켓이 조금 더 패키지 싸겠죠. 음 어쨌든 어덜트 티켓이 나오면서 이제 공식적인 나이 제한은 없어졌어요. 아니 최근에 최근에 떴어어요. 최근에 이게 정보가 떴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내년까지 딱 한 번 유스 티켓을 한 번 또 써먹을 기회가 왔어요. 아 저 교통지리 원래 관심 많아요. 전공이 역사라서 전공이 역사라서 이곳저곳 다녀보는 거 좋아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 당일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당일치기로 잠깐 내려가지고 몇 시간 구경할 수 있는 코스들도 있어요. 군산 근데 군산은 조금 단점이 있어요. 군산은 금강 하구뚝으로 옛날 장항선하고 옛날 군산선을 노선을 바꿔가지고 금강 하구뚝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은 장항선 열차 타면 장항경유 익산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역이 군산 시내에서 많이 멀어요.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산역에서 버스 타고 군산 시내로 굳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남원도 남원도 그 아 저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해요. 남원 같은 경우도 그 KTX 공사 하면서 남원역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KTX 공사 하면서 남원역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좀 남원역에서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조금 그 복잡해요. 오리엔트 기사요? 근데 저 스포츠 쪽 밖에 안 하는데 다른 분야는 제가 손을 안 대요. 괜히 됐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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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요. 시가지만 돌고 싶으면 걸어서도 그날 반나절 안에 다 돌 수 있어요. 그리고요. 태백 가면요. 그 역에서 그 사실 그 태백산이 태백시내에서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태백산 애초에 태백시 자체가 해발 천미터 이상의 그 해발 천미터 조금 안 되는 그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태백 자체가 그래서 태백시에서 태백산 올라가는 게 거기 힘들지는 않아요. 그렇고요. 목포 목포도 사실 도시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 목포 구도심에서 멀지가 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신시 시가지 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볼 거는 많아요. 자 그리고요. 좀 만약에 혹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요. 목적지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데 평소에 가기 힘들었던 분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때 내일로 티켓을 이용해서 서울 한 번 찍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궁화옷 왕복 운인보다도 그 뭐냐 5일권 5일권이나 3일권이 그 전 진짜 남해안 지역 거주민들한테는 서울만 찍고 와도 진짜 남는 장사예요. 반대로 반대로 서울 사람들한테는요. 그 내일로 티켓 한 번 끊고 부산만 한 번 갔다 와도 개이득이 된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대전 얘기는 했지만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점프 타기 위해서 허브로 이용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목적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환승을 하기 위해서 열차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밥도 좀 먹고 뭐 좀 주변 그 행동반경역 주변으로 좀 한정되더라도 뭐 구경도 좀 해보고 음 음 음 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전 음 음 대전 같은 경우는요. 그 대전은 경부선 호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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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 다 탈 수 있어요. 진짜 주요 지역으로 가는 메이저 노선들이 다 대전을 거치기 때문에 대전의 그 진짜 그런 호남에서 영남으로 넘어가려면 차라리 차라리 경전선 타는 것보다 대전을 거치는 게 더 편할 정도예요.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대구역 동대구역은요. 그 영남권에서 최고의 허브예요. 음 그래서 동대구역은 그 진짜 거의 웬만한 그 영남권 열차들을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또 대구 구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대구역도 최고의 허브고요. 그리고 익산역 음 익산역 역시 호남권 최고의 허브역이에요. 다만 그 단점은 익산역은 진짜 역주변 말고 뭐 갈 데는 없어요. 음 진짜 익산역은 오로지 환승만을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익산은 그리고 순천 순천은 익산과는 다르게 환승뿐만 아니라 순천 자체는 구경거리가 많은데 문제는 순천은요. 근처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시가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막 시내 구경을 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볼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천 제천은요. 대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천역의 역할 익산역이나 익산역의 역할을 하는 곳이 제천력이에요. 제천력은 수도권 서울로도 갈 수 있고 서울로도 갈 수 있고 뭐 충주 단양 영주 아니면 뭐 태백 이런 데 그러니까 수도권 강원도 충북 그리고 영남권을 영남권을 X자로 있는 곳이 제천력이에요. 그래서 제천력이 굉장히 유용한 곳이에요. 다만 역산권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영주역 영주역 같은 경우도 그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그러니까 경상 그 영남권에서 동대구 다음으로 경상북도에서 동대구 빼고 제일 좋은 이제 통해 그 터미널이 영주에요. 다만 노선 전체가 운행 횟수 자체는 좀 적어요. 환승은 가능해요. 다만 이제 영주에서 구석사 소수사원 이런 데 가려면요. 여기서 많이 멀어요. 그렇구요. 이제 지역 특정 멘트 영동은 8월에서 9월까지 포도축제가 있구요. 대천력 고령 머드축제가 있죠. 그리고 태백 태백은 8월에 해바라기 축제 그리고 겨울에 눈꽃축제 그리고 춘천 춘천에서는요. 음 춘천역 보다는 남춘천역을 추천하는 이유가 춘천 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연계지역으로 가려면 춘천역 보다는 남춘천역 그래서 약간 화천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을 해서 겨울에 화천 산천어 축제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구요. 아니면 뭐 강원도 북부지역으로 가려면 남춘천역에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그 남기는 해요. 그리고 음 약간 다른 유명한 지역들 용궁역 회룡포 회룡포 마을이 좀 유명하기는 해요. 근데 수도권에서 직결되는 열차는 1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려면 시외버스로 가거나 아니면 영주역이나 김천역에서 하루에 몇 번 없는 경북선으로 바꿔탈 그리고 광주 그 담양 담양 담양이나 보성을 갈 경우는요. 특히 담양 담양을 갈 거면 광주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버스로 유스퀘어에서 버스로 바꿔타는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성 보성 같은 경우는 역시 춘천에서 바꿔타야 돼요. 음 그리고요 점촌역은 명예역장이 개에요. 그리고 승부역 그래서 석포역에서 춘향역까지의 그 선들은요 그 역들은요 역 주변이 너무나 볼게 없어요. 그래서 오지체험 매니아들은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목적지 자체보다는 그 노선을 완주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각 지역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봤다는 점에 의의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종점을 뽑는 거야. 뭐 강릉 춘천 도라자 또는 임진강 그리고 포항 포항역이 있는데 지금은 영덕역까지 늘어 연장됐어요. 영덕 여수 목포 부산 백마고지 이런데 그 어쨌든 근데 경원선 같은 경우는 번호를 뺄게요. DMZ 트레인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삼청역 삼청역은 바다열차로 내일로 할인 받고 가야 되고요. 아니면 동해역에서 그냥 내려서 다른 차편으로 가야 되거나 그 도계역 도계역은 그 스위치백 트레인을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철도체험시설 이용 없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그 이런데 가고 싶은 사람들이 곡성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리역 이런데는 그 정선 아리랑열차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고 있고 철도가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이 네일로매니아들 한테는 네 인기가 별로 없어요. 도서지역이라든지 폐역지역 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케이틱스 전용역 케이틱스 전용역들은 네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은 이제 그 갈 수는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뭐냐 케이틱스 전용역은 접근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호기역이나 태화강역을 대체하면 되고 그 경주 같은 경우는 서경주역이나 그 경주역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앞으로 동해선이 어차피 경주역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시내를 가고 싶으면요. 7호선의 철산역이다. 광명 사거리역을 그렇고요. 그리고 아니면 가봤자 할 것이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무배치 간이요. 그렇고요. 좀 그 진짜 역 주변에 도저히 볼 게 없는 역들은 사실 연계교통도 안 좋고요. 음 그리고 그 열차가 하루에 몇 번 서지 않는 역들 뭐 경북선 서부경전선 뭐 아니면 이제 영동선 그 영주에서 동백산구간 음 하루에 몇 번 없어요. 이 역들은 그렇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양평역이나 용문역 이런 데는요 그 뭐 좀 약간 용문역 근처는 용문산이 있고요. 근데 양평역 양평역에서는 양평읍에서는 솔직히 별로 그 뭐 매력은 없는데 양수역의 두물머리 세미원 양수역이 근데 문제는 양수역은 전철 밖에 안 멈추죠. 그리고 그 그 ITX 청춘은 평일에 모든 열차가 자유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요즘은 그 자유석 운영열차가 하루에 몇 번씩 있으니까 음 근데 장항선은 자유석이 없고요. 중앙선도 자유석이 하행엔 없어요. 음 그렇게 있을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뭐 그런 불편한 점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컨텐츠들을 한 번에 쫙 읽어서 해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계획 잘 짜시고 그리고 여행기간 동안에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죠. 또 이상한 생각하고 범죄 저지를 마시고 네 그러면서 안전하게 여행하시기를 바라요.